2 취미가 쩌렁쩌렁 했습니다. 1배치 출발합니다 1게임 문세현의 서비스 서비스 득점 3구 동작 강력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지 문세현도 3구 미치부 김현소 박수 5배 리시브 적극적으로 갑니다 공격이 길었습니다 5대4 자 지금 김현소 3구 김현소도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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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서비스 변화. 그리고 공격 찬스에 김현수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8대6 긴 서비스 이후에 3구 김현수의 서비스 한점 찰 리뷰 김현수 공격으로 갑니다 짧게 내줍니다. 백핸드 뿌리쳤고 문채현 오핸드 점 8대9 배트에 걸렸어요. 짧은 호핸드 이어갑니다. 참고 김현소 놓치지 않 문세현 주춤 1배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기회 김현소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현소의 서비스 문세현은 2승 3패 개인 단식 기록 가난한 플릭 주요한 김현소 포인트 긴 서비스 이후에 아 이게 짧게 내줬고 3구 기회 문세현 김현소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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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소 3구 다시 시동을 겁니다. 이었습니다. 긴 서비스 부딪치면서 김현소가 공격전환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쏩니다. 이것을 받으려는 문세현 이번엔 공을. 백핸드 빨라집니다. 백핸드 전환 포핸드 그리고 빈 공간. 렛입니다. 주목지듯이 했다고 지금 경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강하게 세 번째로 첫 번째 매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비스 득점. 백핸드 뿌리쳤어요 문세현. 김현소의 서비스. 한 점이 시급한 상황. 강력한 핵. 3구 부드럽게. 좀 어려워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백핸드 두 번의 공. 이어갑니다. 3구 동작. 김현소의 서비스. 렛이었습니다. 3.14로 김현소가 가져왔습니다. 바나나 플릭 뚝 떨어져요 그리고 뿌리치면서 김현소가. 바나나 플릭. 문세현. 짧게 밀어줍니다. 블럭 문세현. 계속해서 블럭. 짧게 내준다는 것이. 7대6까지 지금 역전한 상황입니다. 김현소 날카롭게 빠른 동작. 문세현 흔들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넥타고 넘어갔습니다. 기회를 포착합니다. 문세현 가까스로 살려놓고 문세현의 볼. 8대6. 반나나 플릭. 그리고 문세현 앞섭니다. 통통 찌는 서비스. 백핸드 톡. 하나를 풀리기 후에 백핸드 문세현. 그대. 한 점차. 김현소가 몰아붙입니다. 렛. 미들로서. 백핸드. 배. 손으로 바꿨네요. 포핸드. 길게. 겨냥하는 김현입니다. 문세현. 그렇게.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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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